예천군 풍향면 공덕마을에 전해오는 공천옹여 전기공연이 오늘 마을전수관에서 열렸습니다. 공천옹여는 내륙의 외딴 마을에 전승된 노동효로 외부 소리와 혼합되지 않은 순수성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지난 83년 복원돼 경북 무형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공천옹여는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보존회를 통해 전승되고 있으며 마을에는 공연장과 교육관을 갖춘 전수관도 마련돼 있습니다. 공연장과 교육관을 갖춘 전수관도 마련돼 있습니다.